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사 관광중어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파이러스 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앉아서 좀 뭐뭐해보세요라는 표현을요. 추어져 동사이샤, 추어져 동사이샤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뭐뭣을 좀 뭐뭐하다, 즉 약간의 뭐뭐를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서 동사, 디얼, 명사, 동사, 디얼, 명사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처음 뭐뭐하신 겁니까? 라는 말을 첫 번째로 뭐뭐하신 건가요? 이렇게 이해해서 디, 이츠, 동사마, 디, 이츠, 동사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23번째 시간, 심화 교통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부록 1에 나와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연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까?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목적지 한자 그대로, 무디디, 무디디, 대게, 대략, 어림수를 의미하겠죠? 대게, 따깔, 따깔이, 대략, 따위에, 따위에, 이렇게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시간이 걸리다라는 말은요, 시간 앞에, 야, 시간 앞에, 야,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차비라는 말, 즉 요금이란 말은요, 차비 한자 그대로, 처페이, 처페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거슬러주다, 좌우 뒤에 돈, 좌우 뒤에 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시작하다, 걸음, 비용, 걸음을 시작하는 비용, 즉 기본요금을 의미하는 단어겠죠? 지, 부, 퓌, 지, 부, 퓌, 어디에 어디에 놓다? 방자의 장소, 방자의 장소, 뒤에 구비되어진 상자, 즉 차 트렁크를 의미합니다. 호, 베이, 샹, 호, 베이, 샹, 매다 잘, 잘 매다란 말을 지하오, 지하오. 안전띠, 즉 안전벨트를 의미하겠죠? 안주엔따, 안주엔따, 도착하다, 정거장, 정거장에 도착하다 두 글자입니다. 따오잔, 따오잔, 뭐뭐 한다면 가정정미사로 쓰이겠죠? 문장 끝에 더화, 문장 끝에 더화. 자, 노선을 의미할 때는요, 숫자 뒤에 우리말 한자, 길로자인 루, 루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자, 주소라는 말은요, 땅의 털을 의미하는 한자, 띠, 띠, 그리고 머만다, 몇몇몇몇, 머만다, 몇몇몇몇몇, 가정부사를 의미할 때, 찌우, 찌우,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멈추다, 우리말 한자, 멈출, 정자입니다. 딩, 딩, 손에 들다, 나오다, 즉 꺼내다 라는 단어, 나, 추울 날, 나, 추울 날. 자, 내리다, 차, 차에서 내리다, 하, 차라는 단어, 샤, 쳐, 샤, 쳐.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공부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어디 어디서 어디 어디까지 라는 거겠죠? 자, 보통 우리가 시작점과 종착점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중고로 말해본다면, 첫 번째, 전치사 종, 종 뒤에 시간이나 장소를 연결해서 언제 언제부터 어디에서 붙어라는 기점을 말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말로 한 저 도착할 도자인 전치사 다오 뒤에 시간이나 장소를 연결해서 어디 어디까지, 언제 언제까지라는 종점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요. 종, A, 다오, B, 종, A, 다오, B, A에서부터 B까지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는 단어 어떻게 말할까요? 종, 쩔, 다오, 날, 종, 쩔, 다오, 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라는 말 역시 종, 쇼, 월, 다오, 베이징, 종, 쇼, 월, 다오, 베이징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1시부터 3시까지라는 말 역시 어떻게? 종, 이, 디엔, 다오, 산, 디엔, 종, 이, 디엔, 다오, 산, 디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말 역시 어떻게 말할까요? 종, 싱, 지, 이, 다오, 싱, 지, 우, 종, 싱, 지, 이, 다오, 싱, 지, 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는 표현은요. 그 사이에 어디를 의미하는 의문사 날, 날이란 단어와 가다란 동사 취, 취란 하나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종, 날, 다오, 날, 쥐, 종, 날, 다오, 날, 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장의 부위는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자,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편은 바로 시간이 약 어느 어느 정도, 얼마 얼마 정도 걸립니다라는 표현이겠죠. 보통 앞에서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얼마 걸리다라고 할 때 이때 시간이 걸리다는 동사 표현으로는요. 여우, 데이, 쉬어, 여우, 데이, 쉬어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딱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얼마 걸리다라고 할 때 이때 쓰이는 표현은요.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을 사용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얼마 얼마 동안, 언제 언제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 표현을 한 방에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몇 분 동안이란 말은요. 숫자 뒤에 선종, 숫자 뒤에 선종. 이러한 단어가 따라 붙는데요. 예를 들어 20분 동안이란 말을요. 알십 헌종, 알십 헌종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이라고 말할 때는요. 한 개 두 개, 샤오슐, 한 개 두 개, 샤오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두 시간 동안이란 말을 량거 샤오슐, 량거 샤오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이란 말은요. 숫자 뒤에 우리말 한자, 하늘천자인 TN, TN이란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 이틀 동안이란 말을요. 량, TN, 량, TN, 이때 TN이란 단어가 양사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R, TN하지 않고 량, TN, 량, TN 이렇게 말한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이란 말은요. 한 개, 두 개, 싱치, 한 개, 두 개, 싱치. 이러한 구조인 예를 들어 2주 동안이란 말을 량거 싱치, 량거 싱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이란 말 역시 한 개, 두 개, 위에, 한 개, 두 개, 위에. 이때 달월자를 사용한다는 점. 그래서 2개월 동안이란 말 역시 량거 위에, 량거 위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년 동안이라고 말할 때는요. 숫자 뒤에 우리말 한자 해년자인 니엔, 니엔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주의할 건 역시 2년 동안이란 말을요. 이때 니엔이란 단어 역시 양사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R, 니엔 하지 않고 어떻게? 량, 니엔. 어떻게? 량, 니엔. 이렇게 말한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한 방에 정리해 두니까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대개 30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종, 쩔, 다오, 무, 디디, 다가이, 야오, 산시, 펀종. 종, 쩔, 다오, 무, 디디, 다가이, 야오, 산시, 펀종.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수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을 살펴볼까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장인 여기 거스름돈 700원입니다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표현은 바로 거스름돈이 얼마얼마입니다라는 거겠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요. 우리말을 가지고 중고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중고어 표현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우리말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거겠죠. 자, 그래서 거스름돈이 얼마얼마입니다라는 표현을요. 얼마얼마를 거슬러주다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말 한저 찾을 조자인 자오, 자오라는 단어의 특징은요. 첫 번째, 찾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뒤에 사람이나 사물 목적을 취해서 뭐뭇을 찾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와 비교되어져서 거슬러주단 동사로 쓰였을 때는 그 뒤에 대상이나 돈을 연결해서 누구누구에게 얼마얼마를 거슬러주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손님에게 얼마얼마를 거슬러줍니다라고 말하고자 할 때 자온인 돈, 자온인 돈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고요. 만약 이것을 응용해서 손님에게 얼마얼마를 받다라고 말할 때는요. 받을 숫자인 쇼운인 돈, 쇼운인 돈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돈을 주고받을 때 예를 들어 손님 만원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쇼운인 이완, 쇼운인 이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손님 3천원 거슬러 드립니다 말 역시 어떻게? 자온인 산치엔, 자온인 산치엔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돈의 액수만 딱 딱 갖다 붙이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있게 팍팍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거스름돈 700원입니다라는 문장도 손님에게 700원 한국돈 거슬러 줍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자온인 칠바이 한유엔, 자온인 칠바이 한유엔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열두 번째 문장인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여기서 얼마 얼마의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을 가지고 중고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중고어 표현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우리말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 얼마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을요. 여기서 얼마 얼마 동안 가면 도착합니다라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여기, 즉 여기서라는 말을 종절, 종절 그리고 여기서 가다, 걸어가다라는 말을요. 종절, 조, 종절, 조 이렇게 조라는 말을 갖다 붙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 얼마 동안 가다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가다, 얼마 동안 이러한 구조인 종절, 조, 시간의 양 종절, 조, 시간의 양 그래서 여기서 얼마 얼마 동안 간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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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면 종절, 조, 시간의 양, 찌우 종절, 조, 시간의 양, 찌우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얼마 얼마 동안 간다, 몇, 몇, 몇 도착하게 됩니다라는 말을 종절, 조, 시간의 양, 찌우, 따올러 종절, 조, 시간의 양, 찌우, 따올러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사용한 다양한 문장을 정리해본다면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말을요. 여기서 30분 동안 간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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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양만 집어넣는데요. 어떻게? 종, 절, 조, 산, 시, 펀, 종, 찌우, 따올러 종, 절, 조, 산, 시, 펀, 종, 찌우, 따올러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요. 여기서 한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이란 말을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여기서 한 시간 동안 간다, 몇, 몇, 몇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종, 절, 조, 이, 거, 샤, 시, 찌우, 따올러 종, 절, 조, 이, 거, 샤, 시, 찌우, 따올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표현도 여기서 10분 동안 걸어가면, 몇, 몇, 몇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죠. 종, 절, 조, 시, 펀, 종, 찌우, 따올러 종, 절, 조, 시, 펀, 종, 찌우, 따올러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다음 역시 골라 골라 골라서 15번째 문장인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디어디에서 내리세요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내리다 차, 차에서 내리다 하차하다, 우리말 한자 하차 그대로 쓰시는 샤츠, 샤츠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리고 어디어디에서 장소 하차하다, 이러한 구조인 어디에서 하차하다라는 말을요. 짜이 장소, 샤츠, 짜이 장소, 샤츠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내리세요 이렇게 정중히 말하고자 한다면 어디어디에서 하차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칭, 짜이 장소, 샤츠, 칭, 짜이 장소, 샤츠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멋진 패턴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그렇죠. 많고 다양한 문장을 단어만 딱딱 바꾸면서 만들어본 훈련 이젠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팍팍 드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입구에서 내리세요라는 말은요. 문, 입구에서 하차하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칭, 짜이, 먼, 코, 샤츠, 칭, 짜이, 먼, 코, 샤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동문시장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동문시장 떠올리시면서 동문시장에서 하차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어떻게? 칭, 짜이, 동, 먼, 시, 창, 샤츠 칭, 짜이, 동, 먼, 시, 창, 샤츠 이렇게 장소 자리에 단어만 딱딱 갖다 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라는 표현도요. 다음 하나역에서 하차하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칭, 짜이, 샤, 이, 잔, 샤츠 칭, 짜이, 샤, 이, 잔, 샤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애찍해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봅스와 관광중고의 학습목표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 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 얼마 얼마를 거슬러 줍니다. 라는 표현을요. 자원인 돈, 자원인 돈.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얼마 얼마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요. 여기서 얼마 얼마 동안 가면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종절, 종, 시간의 양, 찌우, 따올러. 종절, 종, 시간의 양, 찌우, 따올러.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어디어디에서 하차해주세요. 라는 표현을요. 징, 짠, 장소, 샤츠 징, 짠, 장소, 샤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애찍해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즈!